1년 전 반가족이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여기는 뭐지? excuse me 주얼리 주얼리 오빠 역시 여자들은 보석을 좋아해 주얼리를 지효야 하나 골라봐 오빠 나 이거 하나 한번 사줘 오빠 나 이거 하나 한번 사줘 어 그래 오늘 홍금따러 183원 183원 184만원? 전국 달러 홍금따러 184만원 한국 28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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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,000원 29,000원 30,000원 경선 3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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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000원 어이구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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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잘한다! 좀 넓겠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